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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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기부절구만요 탑이 라이너를 제일 잘한다고? 옛날에 잘하는 탑 많았는데 요새는 탑라이너들 거의 열해 9은 탑 10병자에요 거의 10대수씩하고 일단은 사과하는걸 못 봤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정글은 모두의 것인데 직권줄 알아라 정글은 모든 라인의 것인데 탑만 오라 그러잖아 탑이 사과한다 그냥 승부욕 없는 병신임 절대 라인정보 믿임 시옥끼여 저런 애들이 ㅈㄴ 못해요 저거 탑이 사과한다 승부욕 없는 병신임 니가 병신이야 니가 저런 애들이 ㅈㄴ 못하는데 자존심은 ㅈㄴ 쎄 저 새끼는 그냥 즐겨하다 속킬 딸면은 아니 뭐해! 이런다니까 저 정골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탑 라인 도련해서 섬으로 만들고 태포로만 올 수 있게 해야됨 암덩어리임 크크 저거 맞다 그럼 안올걸? 라인 복귀만 쓸걸? 근데 거기서도 정글 탈할거야 오? 뭐지 얘는? 고맙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휘발롬아 꺼져 아 이거 주기 싫은데? 아 강타가 없다 강타가 음.. 플래시 베스 아쉽네 액킬 한번 따야되는데 와 라칸 레전드다 그렸다네 어거지로 그렸다네 어거지로 2 아 아 풀 쓸걸 그랬네 그냥 이 새끼 이 새끼 원래 탑 하는앤가봐 하는게 딱 탑솔 탑솔 플레이인데 미친병자 미친놈 미친놈이네 미친놈 정신이 날았어 아 오오 야 오 네이스 나 저새끼 따고 싶어 역세 씹새끼 난 저새끼 죽이겠어 시발년 아 뭐 풀도 있어 뭐야 아 잠이 좀 들겠나봐요 나 풍 한번도 안 맞췄네 아 근데 쟤네 카스터드 진짜 존나못한다 물론 저새끼 두 번 뒤져서 말린건 있는데 정글 갓핀이네요 둘 다 킬가며 다른 두개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플래치도 빼고 타만 따져서 다 게임이 불러간거에요 끼냈어 끼냈어 어 야 궁극기 게임 끝날 때까지 못 맞추는거 아니야 이거? 아 너무 편안하구나 편안해 라이너 탓만하고 버전하면 정... 게임 끝날 때까지 새 죽음 한 번이라도 맞추면 만원 끝났어요 이미 엑사이면 위로올텐데 시발새끼 시발새끼 하아 병신 에라이 새끼야 두대 맞고 가라 오늘 할머니 생신인데 생일초 부시자마자 바로 방들어와서 지환이 본다 크크 오 아 아 시발 뭐하냐 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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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으면 안된다? 아 아 죽었네 아 아니 아 왜 키워주고 가 시발 그렇지 렉사이 초반에 뻘짓해서 말렸었는데 아 아 아니 왜 그러냐 진짜 아 나를 키워야지 상대방을 키워 정글이나 서포시이나 족같네 그냥 아 족밧돌이 까불어 아 진짜 많은 감사합니다 헉 아 고맙습니다 뭔 플래시야 저거는 아 아 카르마 느낌 없다 진짜 어 시발 아싸 아 어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에이트록스 그렇지 와 씨발 깜짝 놀랐네 야 나 나 쪽수 뽑혔구나 씨발 못봤어 와드네 여기 이거 얼른 와봐 얼른 얼른 와봐 얼른 와봐 얼른 오라고 오라고 흔들리지 말아 흔들리지 말아 씨발 이득이다 서포트 죽고 먹는거면 이득이에요 그렇지 좋아요 어 오 오케이 으에에에에에 오우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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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그런데 만약 만약 프로하면은 주전 아니면 걔안해 어 평생 프로 할일없어 난 무조건 주전이만 주전만 뛴나 근데 누가 날 주전으로 데려가 플러 안해 그래 해준다 해도 욕 존나 쳐먹어 100퍼 쳐먹어 인터뷰때 토마토마 하자 100퍼 인터뷰도 못할 것 같다 거기서 응 피했어 엘라오는 촉수만 안 뽑히면 젖도 없어 그냥 쟤는 그냥 문어에 불과해 그냥 초장에 찍어먹는 거죠 지루스한테 질 수도 있지 지면 영광이지 당황한거야 그냥 욕먹을 이유가 없어 뭔일이 난데 문어를 쌈장에 찍어먹는다고? 존나에반데? 난 문어 초장이랑 간장 와사비 그거 말고 안먹어봤는데 원래 다 그렇게 먹지 않나 근데? 뭔 스타드야 1졸만에 개소리하고 있어 씨발 토할 것 같네 하하 존나 때리고 싶네 어 유성이랑 베리홀드로 씨발 라인전 어떻게 할라고 이거 뭐야 이거 씨발 어떡할건데 라인전 오늘 그만 찍으면 사먹 아 에반데 아 너무 센데 아 이거 미니언 많아서 죽으면 안되는데 저거라도 먹는게 어디냐 어 어 그렇지 사라져 록스 이거 안되겠다 아 아 아 그냥 빠질걸 아 괜히 궁 땡겼네 아 아 네이스 저거 죽었다 그렇지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고맙습니다 듀랭 저거 허접들이 쓰는 말인데 그냥 듀오라고 하지 듀랭이라고 안해 저런게 사실 저런거야 그 데캡을 라중모라고 하는거 살짝 허접들 커요 커여워 그냥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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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쩔 야 괴물이야는데 쟤? 쟤 뭐해 아 다행이다 룰루킬이다 아니 저걸 왜 같이 맞아 환장하겠네 야 뭐하는 거야 이런 씨발 아 아 근데 풀 쓸걸 아 씨 아 진짜 아 평타 이상 못 때렸어 아 아 진짜 환장하겠네 아 네이스 아 다 죽었네 아래피지 몬스터먹스 신랑감으로 딱이야 야 이 씨 좀 죽겠다 어 야야야야야야 뭐해 풀 풀 풀 아니 아니 왜 그래 아 이런 씨발 네이스 네이스 딴건 좋은데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나 아 좋아요 어 네이스 네이스 그렇지 잘 됐다 야 빛의 속도로 도망가네 네이스 네이스 깔끔하네요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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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나왔어 게임 그렇지 그렇지 네이스 뭘 먹으라는 거야 나는 뭘 먹으라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돼지야 참 존나 때리고 싶네 뱃살에다가 아 럭풍도 왜 맞았어 와 진짜 좋았다 야 이거 돈 조금 주냐 오케이 하아 너무 맛있어 좋아요 야무종 너무 야무종 또 이렇게 구르기로 탁 쳐주면 또 음 아주 기분 좋거든 아 돌아갔으면 진짜 존도 못하고 이기네 존도 못하기보다 아무것도 안했어 아까 내 세조하니가 저랬구나 무슨 느낌인지 따라하겠어 야 그래도 나는 벗가서 점멸이라도 빼줬던 뒤에는 진짜 아예 안왔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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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만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끝나네 타벅치기 까지는 안가도 되겠다 아 깔끔하네 오 쉣 하하 제일 이쁘 하나 먹겠습니다 음 아 옛날에 이런걸로 막 이렇게 이불을 보여주다가 떨어뜨리고 그랬는데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초등학교 때 진짜 돈 많은 애가 있었거든 부자야 부자 부자집 아들인데 걔가 애들한테 맨날 그 꿈틀이란 젤리가 있거든요 애벌레 모양 젤리인데 되게 셔 존나 맛있거든 그 땅에 떨어뜨리고 그거 먹으면 천원 준대 근데 아무도 안했거든 딱 한 명이었어 한 명 그래서 걔 맨날 그거 먹고 맛있다고 천원 받고 그랬었어 난 아니야 난 그런거 안 먹지 천원 어린놈의 자식들이 배가 불렀네 난 지금 시켜도 한다 내가 지금 시키면 무조건 하지 어 그 옆에 풀까지 먹을 수 있어요 아 그건 아니다 어 그거 먹을 수 있지 어 아 이거 좀 많이 맞았는데 아 아씨 무슨 이렙돌로밍으로 와 이새끼는 무슨 놈인가 아 아 진짜 X같다 그냥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뭐 이 개새끼야 어쩌라고 씨발 아 아 미친새끼네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걸 또 라인해 진짜로 아 이싸발 딜이 안나와 딜하고싶은데 이걸? 뇌이스? 히이 레드다 내꺼다 이게 시갈로 꽃 한번도 안왔지 카정 미친놈이네 이거? 어 와 정신 나갔다 이렇게 진짜 와 뭐? 아니 그렇게 들어가면 호응을 어떻게 해 우리가 아 아 내가 죽어줘 제발 아 저 아 아 얘는 왜 아이템 안사냐 해킹당했냐? 향후 언제 나와 아 아 이거 손차이가 너무 심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같이 안하지 씨발 서포트하면서? 캐리 캐리 10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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